환경 전문기업 에코아이와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OEM, ODM 전문기업 동인기연이 오늘 각각 코스닥, 코스피스장에 상장했습니다. 에코아이는 이날 공모가 3만 4천 7백원 대비 79.54% 오른 6만 2천 3백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아이는 앞서 진행된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75대 1 경쟁률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에 확정한 바 있습니다. 동인기연은 같은 날 공모가 3만 원보다 2.83% 내린 2만 9천 15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동인기연은 수요 예측에서 경쟁률 26.37대 1을 기록하며 공모가를 희망밴드 하단보다 낮은 가격에 확정했습니다. 이어진 일반 청약에서도 청약 미달을 기록한 TEMC보다 낮은 수준인 4.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저조한 성적을 보였습니다.